정수환 씨 준비됐나요? 네 준비됐습니다 라이브입니다 너였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너에게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너 하나의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곤 해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우리 찾아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지는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널 사랑할 텐데 내 가슴은 한없이 바닥까지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게 두려워져 다른 사람을 맞으면 행복한 거라는 내가 그래 뒷모습만 보니 그냥 살아나는 내게 너였다면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너도 나만큼 혼자 너 찾아본다면 알게 될까 너 찾아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이미 너는 내게 대답한 걸 알아 대답 없는 대답의 의미 다 알면서도 난 모르는 척 냉동인데 요즘 나는 어떤 줄 아니 편히 잠을 잘 수도 뭘 삼켜낼 수도 없어 널 바라보다 점점 망가져간 날 알긴 할까 죽을 것 같아도 넌 내게 울리 없대도 난 본만 보는 너라도 그런 너를 안 볼 수 없을 것 같아 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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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성환씨의 너였다면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라이브로 듣고 왔어요 이것도 라이브예요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prueba 수빈 슬퍼 아멘